비뇨기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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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비뇨기학TV 용희입니다. 외래 진료를 하다가 요즘에는 나이를 보고 미혼자인지, 기혼자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30대 중후반인데, 미혼인 남성도 너무 많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기혼자들을 만나면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임신을 계획하고 비뇨기과 진료실을 찾는 안타까운 사정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시민성 발기부전 환자 중에서 임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배란일 스케줄을 보다가 아내가 오빠 오늘 배란일이에요 하면 그날만 긴장해서 성기능이 떨어지는, 고저히 그날은 안 되는 이런 시민성 발기부전 환자들이 있죠. 부부간의 약을 복용하는 내용도 알고 일시적으로 불안장애만 극복이 되면 흔히 행위불안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엔 또 자연스럽게 부부관계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또 계획을 했을 때 임신이 성공이 되고 건강한 아이 출산하는데 몇 번 복용한 약물은 전혀 이색에 영향도 없으니까 제일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처방받으면서 그 내용이죠. 배란일의 발기부전, 시민성 발기부전의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가 한번 가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성욕장애죠. 결혼을 하고 맞벌이를 하면서 두 분이 처음에는 아기 계획이 없다가 임신 계획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거의 1년, 2년 아주 다양한 섹스리스 커플로 살았던 거죠. 요즘 젊은 부부들이 보면 결혼하기 전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열정적인 관계를 하다가 오히려 이제 결혼하고 서먹해지고 옛날에는 권택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서로 바빠서 옆에 전문직 하시는 분들, 정신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들, 프로그래머들, 여러 가지 전문 직업들이 있는데 정말 힘들게들 사시더라고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스트레스에 따르는 술, 담배 이런 것들에 젖어 있어서 거기다가 임신 계획을 하는데 한 1, 2년 동안 공백이 있었다. 아내도 걱정이 되니까 부부가 같이 이제 오는 경우도 있고 남편만 보내서 남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부인이 의뢰한 경우에 여러 가지로 환자들이 나뉩니다. 실제 이제 성관계가 없었던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혼자서 자극하는 데 빠져 있어가지고 에너지를 신혼 때보다도 더 낭비하고 있어서 부인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이제 기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운동 부족, 다른 건강 문제 때문에 지방관도 와 있고 동반해서 이제 남성 호문 떨어져 있는 경우는 성욕도 떨어져 있고 만성 피로증후군도 있고 거기다 성적인 에너지까지 SBS죠. Sexual Burnout Syndrome이라고 해서 완전히 이제 탈진한 상태로 성적인 기본적인 욕구는 부부간에는 소원해져 있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성적인 에너지의 피로감 Burnout 때문에 충전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꽤 오랜 기간 금욕과 금야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필요하게 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는데 상담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우선순위의 결정이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내가 위로를 할 수 있는 나의 손이 있고 어떤 자극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이제 이것이 결혼 이후에 또 임신 이후에 성생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담하러 오셨을 때 우선순위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쪽에 놓을 수 있도록 상담해 드리는 게 이제 저의 가장 큰 역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안타까운 사정이 젊었을 때 이런 경계형 모더라인의 지루증 환자들이 사정이 안 돼서 이제 지루증으로 이게 남자가 사정이 되어야 임신을 계획할 수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제 뭐 사정도 안 되고 심한 지루증에 빠져서 부부간에 와서 감각 집중 훈련, 약물 치료와 동반된 부인이 참여하는 감각 치료까지 해서 임신에 성공하는 커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시민성 발기부전서부터 이제 섹슈얼 번아웃 또 자기 직업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시민성과 기질적인 발기부전이 혼합돼서 오는 타입 그리고 감각장애나 이렇게 사정장애가 동반되어 있는 다양한 환자들이 오는데 이런 안타까운 사정으로 올 때는 진료실에 고개 숙인 남자로 들어오십니다. 임신을 계획하면서 고개 숙인 남성으로 왔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문제인지 이제 찾아내서 심리적인 지지요법 또 약물치료 번아웃 환자들의 성에너지에 대한 성에너지 충전 또 감각장애 환자들에 대한 감각 집중 훈련 케이스별로 이제 치료하고 상담하는 일이 임신을 계획한 젊은 부부들을 위한 진료실에서의 진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개 숙인 환자들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비뇨약TV 이웅이었습니다. 다행퇴 장항 다행퇴 트러rique icki Ti 감사합니다.